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.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분석을 진행하며 장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.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. 오늘 살펴볼 종목은 DPC 되겠구요. 코드번호 026890 되겠습니다. 자 오늘 5월 17일 오후 3시 26분 지나고 있는데요. 현재 마이너스 1.42% 13.850원 선 기록하고 있네요. 자 저번주 금요일날 장 조금 좋았는데 아쉽게도 좀 흘러내렸죠. 그래도 DPC 아직까지 추세 제가 쭉 추세선 하나 그어놨죠. 근데 거기에 딱 수련되는 자리까지 지금 위치해 있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이거 제가 미리 그어놓은 게 미리 그어놨던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는 다시금 또 반등자리일 수 있다라는 증거 정도로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어 뭐 제가 DPC 여러가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최근 차트만 보면 이렇게 윗골이 계속 달리죠. 근데 이거는 이제 어느정도 위에 매물 조금 소화 조금 가볍게 만드는 느낌도 있어요. 조금 가볍게 느끼는 뭐 좋게 생각하면요. 근데 뭐 나쁘게 생각하면 힘이 없는 거 아닌가 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워낙 DPC같은 종목은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창투사들 움직임이 어떠니까 제일 중요하겠죠. 그게 안 좋으면 전체적으로 그냥 안 좋다 선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DPC만큼은 조금은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 풍부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랩 상장부터 그리고 뭐 지금 하이브도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. 하이브 한번 다시 볼까요. 제가 기억하는 그쵸. 하이브가 이 웨인 매수세가 굉장히 좋습니다. 뭐 최근에 한 이거래일 정도는 웨인이 좀 빠져나갔는데 음 오늘까지도 웨인이 좀 들어왔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. 아직까지 뭐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네요. 어쨌든 하이브 계속해서 웨인 매집 중인 종목이다.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DPC의 경우에도 물론 뭐 웨인 매집의 경우는 아니지만 하이브의 상승세에 좀 더 이렇게 날아가는 풍선 잡는 뭐 아이처럼 따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거 꼭 참고하시고 사실 이런 날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뭐랄까요. 저라면 오늘 같은 날은 좀 현금 보유를 하는 날으로 만들 것 같아요. 무슨 말이냐면 잠깐 저기 이제 좀 위험관리랄까요. 그거 한번 해보고 조금 쉬어가는 날 으로 잡아봤으면 어떨까 싶어요. 그러니까 신규 매수 관점이에요. DPC를 떠나서요. 왜 그러냐면 지금 CPI 지수라고 하죠. 이 한국 소비자 말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조금 지금 조금 높습니다. 높아지고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좀 높아지고 있죠. 예측은 0.2%로 했는데 발표율은 0.8%로. 이게 이제 올라가면 상당히 안 좋거든요. 이제 주식이 안 좋아요. 주식이 안 좋은데 이제 5월달 소비자 물가지수도 발표가 될 수 있고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.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지수의 하락이 좀 예상이 되거든요. 이런 거 조금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많이 물리셨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이라도 빠져나오던가 아니면 분할 매수로 다시금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해서 다 팔고 도망가세요.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. 앞으로 주가 좀 흔들릴 수 있다. 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. 뭐 최근 부도 좀 흔들리고 있긴 한데 증시가 늘 좋을 수는 없거든요. 그러니까 최근에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작년 코로나 기점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되게 당황스러울 거예요. 시장이 안 좋은 걸 처음 겪어보기 때문에 원래 시장은 이랬어요. 원래 시장은 늘 좋지 않았고 안 좋은 날이 더 많았습니다. 안 좋은 날이 더 많았고 좋은 날도 겹쳐서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가를 너무 지수도 제가 방금 짧게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 고려할 게 정말 많아요. 심련물 국채금리 그리고 달러 가격 이런 것들 정말 비교해보고 이제 맞춰봐야 될 것들이 많지만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대응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. 그러니까 dpc가 dpc를 여기에 물리신 분들은 분명히 매매가 잘못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여기에 물려있는 분들은 정말로 뭔가 습관이 잘못되어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 가격대 정도에 물려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. 그렇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중간 가격 정도는 와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. 아니면 그냥 이 가격대였던가요. 어쨌든 자기 자신의 주식의 접근 방식이 분할매수 분할매도 지키고 있는지 나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를 꼭 한 번 상기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 그리고 제가 주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 네이버에서 저기 ap투자연구소라고 딱 검색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여러가지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도 알려주시고 강의 자료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금호석이 올라와 있죠. 제가 이제 dpc 라든가 이런 것들 다 올릴 거거든요. 금호석유 일반적인 개요 차트 움직임 영업이익 이런 것들 최근 이슈 같은 것들 같이 이제 이야기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보시면서 좀 필요하신 정보 같은 거 얻어가시고 그 외에 무상증자 같은 거 알기 힘드시면 검색하시면 이렇게 무상증자 나오거든요. 무료고 로그인하실 필요도 없으니까 다들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씩 이용해 보셔서 주식에 도움 얻어 가시면 좋겠네요.